안녕하세요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진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 골티비 구독자 수도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진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의 표현 일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냥 날이 아닌 순간들도 있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A Bad Day at the Office입니다. 기사 다시 확인하시죠. 루이스와 첼시가 이 공부에 대해 바랍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토트넘 대 첼시 경기에서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막지 못했고 결국 첼시는 3대1로 패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골진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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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